얘네는 안에 까는 거래요. 바닥 까는 거 오케이. 어디 안에 텐트를 치고.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요. 자 풀려. 아 뭐 너무 불어. 이거야 여기 풀어도 되는지 그걸 푸는 거야. 이거를 풀어야지. 이거 빼야 돼. 좋았어. 여기가 잠깐 뒤집어서 가만히야. 오케이. 원터치 없나? 펼쳐봐. 자 이제 터치기야. 터치기. 어 여기 있다. 쇠떡이 여기 있어. 이거는 바닥이야. 이거 위에 천장 아니야? 바닥이야 바닥. 천장 같은데? 바닥이야? 네. 이거 천장 같은데 이거 봐. 이거 이거야 세찬아 천장이야 위에. 이게 비 오면. 바닥. 이거 옷이야 옷. 방수. 이거 텐트 옷이야. 바닥이야 바닥. 소민아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닥인가? 저게 바닥인데. 아니야 이거 바닥 아니야. 자 진짜예요. 아 너무 여기 기 싫어. 야 위야 이거. 야 그거 잘해라. 나 해봤어. 난 해봤어. 일단은 이거를. 중간 거. 아니 다 일단은 조립을 하면 돼. 이게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야 여기 내가 대장이거든? 어? 내 말 들어. 이 새끼야 미쳤나 어느 순간. 너 돌았냐? 들어. 이게 원래 짜증이 난데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면. 할 줄 모르니까. 아 진짜. 이거 뭐냐 얘 정체가. 얘 일단 냅둬봐요. 안 깔아도 될 것 같아. 쟤는 위에 껍질이 맞아. 얘 껍질이 두 개야 근데. 왜 두 개야. 어.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망이 들어있고 이거 뭐야 이거. 위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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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빠 바닥인가 봐요. 아 이거를 두 개를 치고 그 위에 얘를 씌우고. 그런 거야? 방이 있는 거지. 방이 있는 거지. 자. 이게 봐. 설명해 줄게요. 저거는 큰 집이고 이건 작은 집인 것 같아요 형님. 작은 집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자 됐어요. 지퍼는 뭐야?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사각을 찾아야 돼요. 전 거기 땡겨. 자 그럼 이 길이를 봤을 때 어떤 길이가 들어가냐. 그렇지. 아 이거 텐트네. 텐트야 텐트. 자. 야 이거 텐트네. 야. 야 그럼 일단 뽑을 때 하나 가져와봐. 네. 자. 야 일단 껴봐. 이거지 이거 여기다. 자. 오케이. 여기다. 그렇지. 잠깐만. 아 메인 기둥 두 개. 밀어. 밀었어. 다시. 오케이. 이게 아니야. 일단 해보자. 형한테 되겠지 뭐. 밀어. 됐다. 됐어 완성이야. 오케이 자 일단. 이거 너무 긴데. 더 길어 더 넣어 더 넣어. 그렇지 됐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아니야. 해 여기 길어. 여기 넣어. 넣어 봐봐. 안 넣어봐 가자.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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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빨리지.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 걸었다고? 거기 안 걸었어? 잡아. 여기 펼쳐봐 펼쳐봐. 펴봐 펴봐 펴봐. 펴봐 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자 일단 빼봐 빼봐 빼봐. 빼라고? 아닌 것 같아 이거. 야 나도 와봐 일단. 야 나도 그 펜션 알아봐. 형. 펜션 알아봐. 저걸로 껴보자 저걸로. 펜션 알아봐. 아니 형 큰 거에다 껴보자 큰 거에다가. 어? 여기다가 이거 같아. 어느 거? 이거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니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네. 아니 형 펼쳐보자. 이거 여기 맞아. 아니 큰 거가 맞아. 이거 맞고 이거를 다시 거는 거야 안에. 아니 큰 거부터 만들어야 돼. 펼쳐봐 펼쳐봐. 야 근데 니가 뭐야? 너 어몽게이야? 어몽게. 아니 너 뭔데? 나 여기 펜션 사장이거든요. 하라는 대로 시킨다 하세요. 잘생겼다고. 저 형 왜. 맞아요. 아니 텐트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꽂으면 될 것 같아. 아까 그 꽂은 거 우리가 있잖아. 그거 찾아야 돼. 이게 빨간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그렇지. 빨간색 표시가 있어. 여기 이거. 이게 빨간색이야. 여기 빨간색이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야 맞아. 여기다 넣는 거 맞아? 맞는 것 같아. 여기다 넣어봐 그럼. 너 가. 빨간색 표시 있으니까. 가 그렇지. 기둥에 넣어 그렇지. 와 쭉쭉쭉쭉 오세요. 여기 넣어.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얼추. 맞아 맞아 맞아. 야 미쳤다 소름소름. 야 텍스야 이거 어떡하냐. 야. 맞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찢어지니까 천천히. 천천히 찢어지니까 천천히. 야 이거 구어텍 스태스 잘 안 찢어져. 야 맞네. 천천히 조금씩 와. 와야지. 더 와도 돼요. 와 캠핑 씨 왜 하는 거야. 조금씩. 아니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하지만 나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어디서. 밀어 천천히 밀어. 캠핑을 너무 싫어하는 거 그대로 편집해 줬으면 좋겠어요. 밀어. 이 모습 그대로. 밀어. 요즘 이제 자기적으로 하면 안 돼.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하나 더 해 빨간 거. 여기 더 있는 거야. 형 형 형 형. 여기 끝에서 이거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넣는지 있어 봐 있어 봐 있어 봐. 야 너 소민아 너 저녁 가서 짐이 질감 눌러들어. 야 니네 어디 오냐 뭐냐 둘이. 나와봐 나와봐. 야 줘봐 줘봐 줘봐. 형 여기네. 어디.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간다 간다. 확실해 그거 맞아? 일단 여기서 여기서 넣어.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천천히 출발. 쭉쭉쭉. 왔어요? 마무리 줬어요. 마무리 줬어? 마무리 됐어. 들어갔어? 자 됐어. 이거 벌려야 돼. 여기가 아니고 더 저리로 가야 돼. 어디야? 펼쳐야지. 그렇지 그렇지. 얘네들 넘겨 끌어다니게. 아 야 인마.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 아니 이래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 너 더 가야 돼 소민아. 어 이거 빠졌어. 찬아 이거 빠졌어 빨간색. 야 너희야 어디 부러졌어. 아니야 부러진거야? 부러졌어. 빠졌어 뭐가 부러졌어. 야 소민아 너 이리 와서 잡아. 이거 이제 너 이거. 아니야 잡아.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 아니 이래야 된다고. 소민아 다 간다. 아 집에 가고 싶다고. 와야 돼 와. 이제 더 가. 얘네 길이를 좀 늘리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다시 다시. 자 당기자. 다시 다시. 어떻게 해줄까. 우리 서로 짜증내지 말자. 짜증 안 돼. 형 여기 걸 넘겨줄까. 형 여기가 지금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야 그쪽에 요거 말고 다음 거. 다음 거 봐봐 니네. 다음 거. 그치 거기 앉았지. 안 들어갔어. 아 그래. 어쩐지. 자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들어갈게 들어갈게. 오케이. 자 찾아낼지. 사랑해 사랑해. 야 짜증내지 말자. 웃어 웃어 웃어. 야 캠핑 얼마나 지워. 다 왔어 다 왔어. 아 되네. 된다 된다 된다. 더 와 더 와. 으아악. 더 와 더 와. 땡겨 땡겨. 이거 처음으로 땡겨줄게. 여기 왜 이렇게 꼬였어. 잠깐만. 어디 있지. 이거 누가 넣었어 누구야. 이거 든 사람 누구야. 자 화내기 없기. 이거 누가 넣었어. 그냥 물어본 거야. 몰라요. 빨리 얘기하고 한 대 맞고 끝내가. 자 누굴까. 야. 여기 플라스틱이 있어 꼽는 데가. 아이 뭐 한 거야 우리. 야 거기 이제 됐고. 요쪽 요쪽. 엄청 간편하네. 야 여기도 있네. 야 이게 있네 여기. 아 있네. 야 이게 있네. 야 이거 이렇게 힘 가는 게 아니고. 야 힘 가는 게 아니고 봐봐. 피어 피어. 뽑아 뽑아 딱 뽑아서. 끝을 뽑아서 이렇게 임마 이 자식아. 아 종국이 형 캠핑 좋아하네. 형 캠핑 좋아하네. 형 캠핑 좋아하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신혼식 여기로 차리겠네.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아 이게 있네. 저 틈을 당겨야지 이제. 오케이. 자 일단 세워 세워. 하나 둘 셋. 영천. 됐어. 야. 아 너무 좋다. 야 인정 확실히. 아 너무 좋다. 야 근데. 야 지장 오니까 눈이 보네. 진짜 눈이 보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러면 우리 조개를 못 사 지금. 아 조개? 버터랑 와인을 사면 조개를 만 원어치밖에 못 사. 그럼 여기 삼성 페이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여기 사자. 내가 할게. 버터랑. 버터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화이트 와인은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소주 사야 되겠다. 이거 다시 가자. 아 버터. 버터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없네. 잠깐만. 오사게. 버터? 버터. 아 있다. 근데 버터를 왜 사니? 아니 여기 버터가 들어가요 오빠. 그럼 이거 하나 먹자. 아 네? 여기 라떼 하나 먹을까? 네? 야 너 프로를 안 먹는데. 왜 오빠 오빠. 얘네 클리셜은 뭘 먹지 않는다며 지장 가서. 프로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딱딱 찝어서 하는 게 프로야. 그럼 먹자. 석섭이 형 뭐 먹을 거야? 나? 저는 저거. 바나나오이 먹을까? 아 요거 요거를 살까 봐. 바나나오이 맛있지. 맛있지. 아 저거 또 바나나오이 맛있거든. 아주 맛있지. 그럼 바나나오이. 바나나오이. 나는 사과주자. 쌍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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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자꾸 나 이렇게. 꼬시면 너 어떻게 해? 나 사야지. 아하 그러니까. 이거 얼음 없이 그냥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 필요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됐다. 적당히 사. 됐어. 많이 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다. 맥주 샀어? 맥주 샀어? 네? 누가요. 맥주 샀어? 누가. 네가 산 거 같은데? 네가 산 거 같은데? 제로입니다 제로. 아 제로 맥주예요? 저 음료수예요 음료수. 아. 누가 산 거잖아? 아니 목이 말라서. 아 맥주. 목이 말라서. 탄산처럼. 아 제로. 근데 왜 네가 안 산 거처럼. 여기서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원래 저거 탄산처럼 먹어요? 그렇죠? 아시죠? 아시죠? 탄산처럼. 아니 근데 네가 샀다 그러면 이제 헷갈려. 누가 넣었나. 탄산처럼 먹는 거예요? 네네네. 탄산수가 없을 때. 그렇죠 그렇죠. 탄산수야. 그래 이것도 안에다가 가는 거야 이걸.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귀찮아 씨. 아휴 이걸 왜 하고 자. 아휴 씨.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씨. 아니 잠깐 와서 놀다가 집에 가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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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러냐. 놔. 어떻게 나가? 세찬아? 소민아 그냥 뭉개고 나와. 야 기가 막히다. 소민아 다 됐다. 나와. 나와. 나가. 계속. 나가. 야 뭐야 무서워. 이리 와 손 줘봐. 손 줘봐 손. 손 줘봐 손. 손 줘봐 손. 하나 둘. 이거 몸부를 벌렸다. 와우. 와 너무 힘들어. 아 집이 완성됐어요. 이건 뭐야. 아니 박우수. 이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어, 장을 또 만들어야 돼. 아니야, 투박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두 명밖에 안 되는데. 버리면 되는데. 진짜? 이거 괜찮아, 없어도 돼? 이건 버려야 되는데. 야, 덥구나, 이게. 야, 우리가 이걸 해내다니. 차라리 집을 지라 그러면 재밌게 짓겠어. 그렇지, 오빠. 올해라도 살 수 있지, 집을. 차라리 집을 내가 좀 다부시게 지어라 그러면 차라리 좋은 기분으로 짓겠어. 말투에다 짜증이. 어, 매트 깔아야 돼, 세찬. 저거 카페트 깔아. 이거? 아니야, 차라리 이거. 이거 깔아야 돼, 그리고 위에. 아휴. 오케이. 깔았어, 소민아. 오케이. 양세찬 씨, 매트가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으셔야 돼요. 입으로 부르라고요? 그냥 카페트만 깔자. 카페트만 깔자, 그냥. 에어매트 빼. 괜찮아, 괜찮아. 카페트만 깔자. 입 안 돌아가. 그렇게 안 추워. 펌프가 없는데? 아까 없던데, 펌프. 아, 선배님 청바지에 흰색 예쁘네. 선배님 청바지에 흰색 예쁘네. 어? 우와, 진짜. 정석이네. 야, 초록색이랑 햇살까지 너 완벽해. 웬일이에요? 야, 예쁘다. 웬일이에요, 오빠? 아니, 예쁘잖아, 심플하네. 너 쟤 이마에 핏대 다 썼어, 진짜 벌써. 아니, 근데 딱 청바지에 흰색이 딱이네, 소민이. 예쁘대요, 오빠가. 어, 예쁘다 너. 이 안에 있다고요? 어, 진짜? 이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야? 여기 다 있던데? 여기도 있던데? 여기 있다야, 이것도. 이게 뭐야? 어, 혼자서. 이게 계속 구멍이. 너무 이상하다. 막 윙 이게 아니네?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 이걸 넣어서 바람을 계속 넣어야 하는데. 아니, 윙 그거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쳐들었지. 윙 그거 없어요? 얼굴은 덱스인데. 오빠. 덱스 도대체 누구야? 진짜 잘생긴 친구 있어. 그게 세찬이나 닮았다고, 그분이? 닮았어. 어, 바람이 야, 들어있나 봐. 빠져. 야, 이거 빼니까 바람이 빠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몇 번 하라고요? 이걸 몇 번 해서 이거 언제 나눠? 여기 꼽는 게 맞다고? 아니, 안 되는데. 야, 야, 구멍이 더 큰데? 있어요. 여기. 아, 이게 아니야? 여기, 여기. 아, 거기? 오케이, 오케이. 이게 돼? 형, 이거 어느 세월이 집어넣어, 이거를? 아우 씨... 행복해요, 이게? 아,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아, 시장팀 재밌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 아니오. 이따가 안되겠다. 아 Safina 아, 아 진짜 시간이 초콜릿 맛이었지요. 이렇게 sensory